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정통 명리에서는 어떻게 뭐부터 하냐면 정통 명리를 배워갔지만 물론 합충형파 이론적인 거 말고 진짜 사주를 이렇게 보고 분석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사주가 신강한지 신약한지 이것부터 해요. 그러면 신강 신약을 잡으면 거기에 용신이 나와, 용신. 그러니까 정통 명리하는 얘기야. 우리가 정통 명리에서는 제일 먼저 사주 풀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신강 신약을 찾아요. 그래서 이 신강 신약을 찾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용신이 나와, 용신. 그래서 용신이 나오고 두 번째로 뭐를 푸냐면 격국을 풀어요, 격국. 이 그릇이 뭐 관하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그런 격국을 푸는데 이게 정통 명리를 공부하다가 제일 나중에 마지막에 맥히고 혼란스러운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신강 신약이야. 이 신강 신약을 잡느라고 대한민국에 아무리 유명한 정통 명리학자도 신강 신약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물론 쉬운 것들은 잡는데 애매모호한 것은 잡지 못해, 잡지 못해. 교수 아니라 교수 할아버지라도 잡지 못해. 그러니까 실전을 많이 한 도사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신강 신약 안 잡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신강 신약 잡으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신강 사주일 때는 식재관이 용신이고 신약 사주에서는 비겁과 인성이 용신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격국만 해더라도 이게 한 100개는 돼요, 100개. 체와 100개는 돼요. 그 많은 격국을 다 이해해가지고 또 사주에다가 그걸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다 쓸데없는. 그리고 용신 잡고 격국 잡아서 사주를 풀어도 맞질 않아, 맞질 않아. 맞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거 버린다고 그래, 버려. 이런 걸 맞으면 고수가 되면 버린다고 그래,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골치 앞은 이게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뭐 신살 있죠, 신살. 신살도 이게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이렇게 두꺼워.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 또 신살 적용하고 하다 보면 제대로 이게 20년, 30년 공부해도 제대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합명리에서는 이걸 버린다, 이거. 수합명리에서는 이거 싹 버립니다, 싹 버려요. 쓸데없는 거. 어렵게 배워가지고 써먹지도 못하는 거. 그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합명리에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세력을 봐요, 세력. 그런데 이 세력도 딱 두 가지로만 봐. 뭐로 본다? 목화 플러스 조토가 한 세력이야. 그래서 또 금수, 금수 플러스 습토. 이게 한 세력이야. 그래서 사주에서 목화 플러스 조토, 금수 플러스 습토 구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구분하는 데는 100%, 이건 100% 다 구분이 됩니다. 100% 다 구분이 돼. 그러면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목화 세, 이거를 목화 플러스 조토, 금수 플러스 습토 이렇게 말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토라는 말을 빼. 습토라는 것도 빼. 그냥 그래서 목화 세, 금수 세 이렇게 단순화시킨다는 말이에요. 목화 세, 금수 세 이렇게 단순화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목화 세가 내 세력인지 금수 세가 내 세력인지 이걸 구분해야 돼. 그걸 구분하는 요령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강의를 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력 갖고만 4주가 안 풀려요. 이게 이 세력 갖고는 한 60%에서 70% 정도 이 정도는 이 4주에 60에서 70%는 이 세력 하나 갖고 다 풀려요. 그런데 한 30%가 이게 안 풀려요. 이 세력 갖고는. 그래서 이 30%에 해당하는 그 4주들은 조금 귀한 4주들이에요. 일반인들은 거의 이 세력 갖고 다 풀려요.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 세력 갖고 다 풀리는데 귀한 4주 한 30% 이런 사람들은 이거 갖고 안 풀려요. 그래서 이 30%에 해당하는 이게 뭐냐면 우선 세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풀 때 사용하는 게 관일상생이에요. 관일상생. 관일상생이에요. 그러니까 4주에 관일상생이 있나 없나 관일상생이 있으면 관일상생으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식신생제 거예요. 식신생제. 그래서 격기라는 것은 격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4주를 푸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관일상생 격이다. 이렇게 격자를 하나씩 붙여. 식신생제 격이다. 이렇게 격자를 하나씩 붙여. 이거는 이제 수합명리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관일상생이나 식신생제는 오행의 생극을 이용한 거예요. 생. 오행에서 생을 이용한 거예요. 생. 생을 이용해서 오행의 생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오행의 생극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행의 생극이지만 이 관일상생이나 식신생제 격으로 푸는 거는 오행의 하나의 생관계를 가지고 푸는 거다. 그래서 오행의 생관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해? 여기에서 오행의 관일상생이나 식신생제 격에서 써먹는 생관계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그렇죠? 붙어서 있어야 돼. 대각선으로는 관일상생이나 식신생제를 안 써. 대각선으로 생관계는 반드시 어떻게? 어떻게? 아래, 위, 상, 하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럴 때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관이 있고 여기 인이 있고 여기 인이 있을 때 이럴 때만 어떻게 해야 돼? 관생인, 인생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관생인, 인생아. 이럴 때만 관 이상생격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으면 그건 관일상생격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사주에 여기에 관이 있고 여기에 관이 있고 여기에 인이 있다. 그러면 관생인 이렇게 생에 가야죠? 이런 경우는 관일상생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관이 있고 인이 있다고 해서 관 이상생이라 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천만 원을 봤습니다. 이런 거를 교통경리로 할 줄 알아야 돼. 식신생제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식신생격이 되려면 식상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일간이면 일간에 이렇게 식신이 붙어 있어야 돼. 식상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얘가 또 어떻게 해야 돼? 쟤를 생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쟤도 이렇게 식 이런 식으로 붙어야 돼. 쟤가 여기 안 있고 여기 있다 그러면 아니야 이건. 그거는 식신생객격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대신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는 뭐냐면 여기에 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의로 이렇게 붙어 갈 때 합의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식상하고 재학이 합이 됐어. 합. 이럴 때는 얘가 이리 온 거야. 이거 관도 마찬가지야. 관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관이 이렇게 바로 이쪽으로 합의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관인생생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또 식신생제는 되는 거야. 합의로 붙어오면 떨어져 있은 경우에는 합의로 붙어와야 돼. 그럴 때만 이런 된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사주 풀 때 보는 게 상관격이라는 게 상관격 상관격 상관광 상관격 상관격 한글자막 by 한효정